돌아가면서 그리는 거예요. 순서를 정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.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.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. 예 그럼 막 미칠 텐데 괜찮나요? 돌아가면서 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리는 거예요. 자 이제 시작할게요. 용감해. 쑥쑥쑥쑥 빨리 그리네. 그림을 또 잘 그려요. 그림을 또 잘 그리네. 아아 아아 아이 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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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로 그려.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 따로 그려. 아 그림 망쳐서 안 그리고 싶어요. 아 그림 망쳐서 안 그리고 싶어요. 아. 하하하하하. 섹취해. 하. 하아... 하하하하... 아, 진짜... 하... 와, 와!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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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그리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좀 전문가... 프라이데이